7번방의 선물 오늘 초대로 왔는데 재미있게 즐겁게 보고 가고 또 올해 새해 정말 극장가를 최고로 흥행 돌풍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7번방의 선물 이승용 형님 초대를 왔고요. 요즘 하시는 영화마다 너무 잘 되셔가지고 다음에 형이 하시는 영화 꼭 같이 한번 쫓아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여태껏 해왔던 영화처럼 이번 영화도 되게 잘 될 것 같고요. 재미있게 보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